조계종 원로회의가 내일 회의를 열어 이번 달 임기가 만료되는 현 의장, 세민스님 후임 의장 선출에 나섭니다. 올해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종단 최고의결기구인 원로회의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원로회의 구성원에도 상당폭의 변화가 이뤄집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원로회의가 내일 오후 2시 새 의장단 선출을 위해 소집되면서 신임 의장 선출 여부에 종단 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 의장 세민스님의 임기가 이번 달까지이고 지난해 12월 원경스님이 입적하면서 차석 부의장 또한 공석입니다. 특히 오는 9월 1일은 제37대 총무원장 선거일이기에 차기 총무원장 인준을 위해서도 새 의장 선출은 당면 과제입니다. 원로회의는 총무원장 인준권을 비롯해 종원 개정안 인준과 종정추대, 종단 비상시, 중앙종의 해상권 등을 가진 종단 최고의결기구입니다. 새 의장이 선출된다면 현 의장의 권리에 의한 선출로 8개월의 잔여 임기를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새롭게 선출된 원로회의 의장은 세민스님의 의장 잔여 임기인 12월 10일까지 소임을 맡게 됩니다. 원로회에는 세민스님과 함께 정년스님, 지성스님 또한 이번 달에 임기가 만료되는 등 큰 폭의 변화를 맞습니다. 중앙종에서 추천된 해인총림방장 원각스님과 금산사 회주 도영스님이 내일 원로위원으로 선출된다고 해도 아직 공석이 많습니다. 원로회에는 교구별 1명을 원칙으로 17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는데 앞으로 용주사와 범어사, 통도사, 고운사, 화엄사 등에서 원로위원이 추천돼야 합니다. 용주사의 경우 새 원로위원 후보로는 조교종 총무원장을 역임한 자승스님이 추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로위원은 종법의 자격요건을 기본으로 2판과 4판을 겸비해야 합니다. 본사에서 추대되어도 중앙종의 추첨과 원로회의 선출을 모두 거쳐야 하기에 새 원로위원 선출은 올해보다 내년이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정예하 추대법회를 여법하게 마친 조교종이 종단 최고의결기구인 원로회의의 의장 선출을 마치면 부처님 오신 날을 지나 여름 무렵 자기 총무원장 선거 국면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교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교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교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